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조금 시야를 바꿔가지고 바깥 소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민청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하면 그동안 한 일이 이민청 만드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죠. 이 이민청을 한번 참 잘해야 될 건데 유럽에서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서유럽이었지 않습니까? 시칠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여기 이제 오스만,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와 아프리카가 모두 다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천년 정도 이 지중해 바다가 로마의 바다에서 해적의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바람이 불 때마다 해적선을 타고 이 전 유럽을 노락질하죠, 해안지역을.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를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대부분 해안지역 가까이 보다는 언덕 위에 높게 여러분들 다 민가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년 정도 이런 무슬림들 해적들이 노락질을 했으니까 뭐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안지역에 살던 서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몸값을 치르고 사람을 데려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인권 개념들이 굉장히 희박했으니까 그게 이제 천년 정도가 지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무슬림 국가들이 대부분 못 살아가지고 지중해를 지나서 뭐죠? 보트를 타고 다 여러분들 난민으로 와가지고 지금 유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스웨덴, 아일랜드 뭐죠? 영국, 런던 이런 데 얼마나 여러분들 무슬림과 관련된 그런 시위들이 많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현대사회의 여러분들 기초에 대한 서구에서 여러분들 출발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하고 무슬림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슬림 가치가. 나는 무슬림이라는 그런 종파에 대한 이슬람교에 대한 종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보편적 가치, 인권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서구 문명과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이민자로 갔을 때 동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또 특히 이제 하마사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체계의 대도시에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리고 나단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반 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캐나다의 토론토의 대형 쇼핑몰에 찾아가 가지고 사람을 막 위협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되면 이 복면을 이런 벗고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쇼핑 큰 쇼핑몰에 사람들이 쇼핑하는 데 뭡니까? 막 사람들을 억박지르고 그냥 핵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경찰관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이런 건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쇼핑몰에 가 가지고 아랍군 사람인 모양인데 캐나다에 살면서도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동화가. 지금 유럽이 지금 야단입니다. 유럽이 한 450만 명 정도가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인 건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 제도를 다 함께 받아들인 것. 사람만 받아들인다면 서구 유럽처럼 완전히 계피를 보는 겁니다. 사람만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이 이름들 무슬림 국가에서 온 이민자가 그냥 본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하니까 돼지고기의 이름들 쇼핑몰에 소변을 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나는 이렇게 안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한족들하고 이슬람권 국가의 사람들을 대급 받아들이겠죠. 뻔합니다. 한국 사람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머리 수만 맞추겠죠. 저출산이 가수가 될 거니까 부족한 만큼 여러분들 계속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대통령도 안 바뀌지만 이슬람권 국가의 사람들도 바뀌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한 시간 전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런던의 시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정색 옷들 다 입고 이게 지금 런던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교훈을 배워 가지고 우리는 이민회에서 후발 국가니까 착실하게 하겠느냐. 조선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때울 겁니다. 대충대충 때울 거니까 이민층 만들었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벌이를 하려면 세금 지원 받으려면 그러니까 올해는 뭡니까 만 명 받아들였고 내일 내년에는 2만 명 받아들였고 다음에는 3만 명 받아들였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제 이렇게 오스만 터키 때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자지역과 함께하겠다 이런 거죠. 본인들이 테러 범한 건 아무것도 여러분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유럽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겪을 건데 그럼 정신을 똑바로 잘하겠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는 걸 보면 똑바로 하겠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서 카테스톤 여러분들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류 골데프리디라는 사람이 상당히 서유럽의 이민 문제를 많이 다뤘네요. 이제 phd고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ceo이기도 한데 이스람과 서구 불행하게도 두 문명권의 갈등이라는 것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할. 그 내용 가운데 핵심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스람과 서방 또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없고 단지 모호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갈등인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물질력 평등이 제공되기만 하면 이스람과 서구 사이의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좌파들은 내다봅니다. 모든 갈등은 항상 불평등한 물질적 상황에 의하겠는데 사실 마르커스주의적인 이 대제는 역사적 증거보다는 희망적 사고에 더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뭐죠? 물질적 불평등이 해소되더라도 무슬림들과 동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스람 교화도 하고. 무슬림은 기독교인 유대인 힌두교인이 더 부여하기 때문에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슬림이기 때문에 학살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많은 대량 학살자들이 10세기 이상 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순교라고 생각하니까 문명의 충돌은 종교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제가 오래전에 잠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스람권으로부터 이민자들의 최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새로운 수용국의 가치에 적응하는 데 만연한 무능력 또는 욕구 부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나라에 가서 동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이민정책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서구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자 마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갖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슬림 또는 그들 중 적어도 상당수는 자신들이 가져온 가치를 통합하거나 폐기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구 가치보다도 무슬림 가치를 더욱더 선호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450만 명의 무슬림들은 서구의 가치보다도 무슬림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킬 것입니다. 결국 유럽 사회는 갈등과 분제를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럽의 여러분들 경험을 애절하게 여러분들 느끼고 이민대열에선 후발국가로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대하겠느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의 대가 나오는 겁니다. 서양인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자 마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처럼 무차별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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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